. 울고 싶다. 죽고 싶다. 아닌가. 그냥 자식만 없으면 눈 감아 버리고 싶어. 그냥. 끝이 없는 거 같아. 끝이 없는 거 같고. 해도 해도 한도 없는 거 같고.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건가.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. 참. 애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.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거든요. 아니었나요. 젊었을 때도 웬만해서 친구들 만나서. 맛난 거 먹으러 가자. 그러면 나는 안 먹을래. 난 배불러. 이랬을 거야. 왜 돈 안 쓰려고. 내 말 틀렸어. 남한테 얻어먹는 건 싫어서. 아니 아니. 그 뜻이 아니라고. 말했잖아. 우리 밥 먹으러 갈래. 난 배불러. 나 안 먹을래. 이랬을 거라고.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간 것조차 아까워서. 돈을 알뜰살뜰. 챙겼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. 내가 그랬잖아.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. 나 밖과 안내가 아니잖아. 난 배불러. 난 안 갈 거야. 너를 먹고 와. 그러니까 밑백 끼치는 건 아니지. 네. 그만큼. 그 젊은 우리 젊은 그 우리 본인께서. 살 때 살았던 본인께서. 어쩌자고.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살 넘어서 시집갔더라면. 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. 내가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에 시집을 갔으면 당신은 지렁탕에서 살아야 돼. 몇 살에 갔어요. 제가 원래는 스물여섯에 갔다가. 재홍. 어쨌든. 그 나이에. 홍기문이 안 열렸다는 소리예요. 스물여섯 스물일곱 달 일곱살부터 지렁탕 맞죠. 시집을 내가 스물곱에 홍기문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살아. 거기서 채 3년도 못 살고 이혼해야 되거든. 그쵸?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. 난 이제 그걸로 몰아가지 않을게요. 내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나누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. 근데. 근데. 내가 서른세, 서른 넷에 또 병원을 했다. 그러면. 또. 더. 기쁜 진흙탕에. 헷갈려. 응. 몇 살 때 병원했어요. 서른 둘. 서른 둘. 그러면 서른 셋에 또 진흙탕 쏘고 또 가는 거야. 근데 완전히 진흙탕이야 이게. 이게 완전히 진흙탕이라고. 아닌가. 왜 그러냐면 여자가 바라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. 이게 당신 마음일 거야 아마. 그냥 돈 많이 벌어온 거 아니고. 그냥 나 밥 먹을 돈. 우리 애기 키울 돈. 그래서 끝나면 오손노손. 삼겹살에 소주 한 자. 그게 당신 꿈이었을 거야. 소소한 그 내가 깊은. 깊은. 내가 뭐 백억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. 십억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. 누구 말대로 한 달에 천만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. 그냥 우리 웃으면서 살아. 그런데. 웃으면. 이런지 오래됐고. 한 사람은 저쪽 방에서 놀고. 한 사람은 이쪽 방에서 놀고. 뭔 줄 알겠지. 그런데. 당신도 잘못이야. 뭐가 잘못이냐면. 돈 만진 직업이죠. 네. 돈 만진 직업. 그 직업을 갖다 보니. 약간 그거 갖고 얼핏한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. 돈의 맛을 왜. 앉아서도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. 내가 안 나가도 돈을 벌 수 있는데. 한방용이라고 그랬죠. 오리지날. 여보 미안해. 여보 미안해. 어. 한 달 있으면 나 돈 다 건질 수 있어. 여보 15일만 있으면 나 돈 다 건질 수 있어. 그러면 또 마음 약해서. 보니. 어. 당신 그. 신랑이 돈을 잃은 게 또 당신도. 마음속으로 건져야 되니까. 또 믿어보고. 믿어보고. 세 번 믿어서 안 됐으면 하지 말았어야지. 어. 여기가 죽고 싶다고. 어. 집이 통째로 날라갔다고. 응. 내 집만 날라간 게 아니라. 내 시댁집도 다 날라갔고. 친정집도 다 날라갔다고. 아닌가. 3년 4년 수전부터. 아무것도 없다고. 재혼어서부터 시작해서. 어. 사람이 전화하지 말걸. 아닌가. 그치.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. 아니야. 밥을 먹는지. 국을 먹는지. 다 모르겠고. 죽이자니. 내가 살인자가 돼서 못 죽이고. 꿈꿔 가자니. 너무 힘들고. 아니다. 당신하고 이렇게 점을 보고 있으면. 우리 빙빙 돌아. 지금.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. 순간적으로 청물도 확 뛰어 내려버리고 싶다가도. 순간적으로 의외가 와서 그러지 말아야지. 했다가도. 어. 아니야. 계속해. 맞지. 이거를 어떻게 참고 사냐고. 이거를. 어. 처음에는. 한 번 이러면. 한 번 이러면 말해야지. 왜 나무집 일을 생각을 않고. 컴퓨터나 세 개 딱 차지해서. 자기 여기서 일한다고. 자기 직장인다고. 집이 직장인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야. 아니야. 그치. 컴퓨터 세 개 갖고 있어요. 네. 맞죠. 하나 둘 셋. 딱 보여요. 여기 딱 직장이에요. 자기 방 한쪽이. 맞죠. 방 하나가. 그걸 자기 직장에서 자기 출근한 거예요. 그대로 충전해봐요. 발이 쭉 올렸다. 책상도 올리고. 어. 맞죠.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. 그 뒷모습만 보고 있는 당신. 돌아. 이 사람. 이거하고 별이 다 뭔 사람이라고. 그리고. 당신 놈만 헤쳐먹은 게 아닐 거예요. 시댁놈만 헤쳐먹은 게 아니에요. 친정놈만 헤쳐먹은 게 아니에요. 나무 옆에 있는 사람. 몇 사람. 그러다녀서 헤쳐먹었을 거예요. 아니에요. 맞죠. 빚 갚으려. 당신 이제 어떻게 빚을 갚을 건데. 어. 당신이 그 돈 썼어. 만족하기도 못했어. 삼십. 삼십억을 저기 갚아야 돼요. 사십억을 갚아야 돼요. 오십억을 갚아야 돼요. 어. 그 정도로 범위를 넣고 자꾸 이게 하고 있는 거 맞죠. 네. ون. 돈 잃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냐. 응? 돈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거야 응? 그럼 이제 물어볼게. 내가 잠시. 이 년 집안에서 놀으라는 수준이야 이삼 년. 그 전에 나 일밖에 몰랐다고 했잖아. 아까 돈밖에 몰랐다고 했잖아. 내가 돈밖에 모르면 뭐하냐고.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랑이 재혼할 시기도 안 됐는데 존에서 다 까먹었다고. 다 털었다고. 당신이 밖에 나가서 당신이 여기 학비부터 해야 되고 당신이 빚갚게 생겼어. 아니야? 이 빚시를 어떻게 갚을 거냐고. 그럼 당신 이거 돈 만지는 거지? 그럼 당신도 한 방에서 그거 갚아야 돼? 끝이 안 보여. 끝이 안 보인다고. 지금 한 정신 차려서 살았으면 좋겠는데. 지금도 오늘 큰소리 쳐. 적방은 화장이라고 그래야 되지? 딱 그러고 있어. 내 말 틀렸어요? 맞아요. 이러니 어디다 대고 올 거야. 이게 금방 끝날 일 같으면 1, 2년만 고생해라. 너 끝난다. 근데 그게 말이 안 나와. 어? 우리 철부지 신랑 언제 그 놀음 그만할까요? 나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을 거야. 놀아. 자꾸. 미치겠다고. 안 한다고 쓰면서 거기서 손 떨고 거기가 앉아 있는 거야. 어? 맞지? 네.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. 응? 내 돈 내 돈이 아니면 만지지 말아야지. 아무 돈은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남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냐고. 센 사람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 돈까지 갚다가 왜 이렇게 후들어치냐고. 김서방이 누구야? 신랑 성 뭐야? 김서방이 누구야? 그러면. 뭐 형부들 성이라든지.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김서방하고 불러. 제 좀 말려. 제 좀 말려. 제 좀 말려. 정신 못 차려. 제 좀 말려.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. 이 사람 정신 못 차려요. 이게 좋은 거 뽑았다. 이거 좋은 기 뽑았다고 이 사람만 좋은 건 아니에요. 응? 알겠어요? 이 사람 절대로 정신 못 차립니다. 응? 이 버릇은 자기는 이 흙탕물 깨끗한 옷 아니면 안 익어요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러면서 나무도 무섭게 생각하는 이 사람.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.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틀렸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돈은 아마 당신이 갚아야 될 거야. 응? 이혼을 한다 치더라도 당신 거 다 명예, 도용 다 있을 거야. 그러니까 이혼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. 당신이 다 갚아야 되니까. 그냥 사람이 싫어서 이혼한 건 상관없지만 내가 여기서 탈피해서 어? 나 그 돈 무마할래. 그 돈 아닌 것은 다 당신 앞으로 됐다는 거야. 지는 빠져나온다. 아닌가요? 그렇죠? 그게 더 억울하죠? 억울해서 못 놔주겠죠? 놔주지 마세요. 억울하니까. 당신 너도 미친년이야. 어? 아까 내가 그랬잖아.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네가. 어? 네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한꺼번에 돈 다 날리고. 속삭이 점 먹기 싫어. 사왕해 갖고 왔는데 뭐 점 보고 싶겠냐. 다 fancy에 먹기 싫어. 일주일까지. 안에서 Gracias. 다 해 놔주자. 네. 그러니까. 아멘